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미국 증시의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입니다 자 먼저 미국 증시는 지난 밤 사이에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반등을 보였는데 연준 fmc 회의 직후 발생했던 급락을 딛고 강한 반등을 기록한 겁니다 특히 다우 지수가 580포인트 상승해서 지난 3월 이래 최대 일간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s&p500 지수는 1.4% 나스닥 지수도 0.8% 오른체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지난주 이 시장의 하락이 연준의 정책 변화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조정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다만 이런 소화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 주 출발과 함께 시장은 강한 반등을 보인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장 급락을 촉발시켰던 블라드 총재가 이날도 발언을 이어갔었는데요 경제가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위치에 있다면서 테이퍼링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를 했었던 게 올해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발언이 이번 주에도 이어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은 하락했고 또 오늘은 상승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난주 시장의 하락은 연준의 정책 변화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민감주의 강세가 다시 나타났는데요 원자재 관련주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디본에너지, 옥시덴탈페트리올리움 이런 기업들이 각각 4%씩 올랐고요 엑소모빌과 셰프론도 2% 정도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크루즈주 역시 강세를 보였고 의류 브랜드인 갭, 또 보잉과 같은 항공주도 반등했고요 JP모건, 뱅크오버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이런 금융주도 일제히 반등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기술주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과 테슬라, 엔비디아와 넷플릭스 이런 대표적인 기술주들은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몇 가지 특징적이었던 기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도어데시인데요 음식 배달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죠 알버트슨과 일일 신선식품 배송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5%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 스트레터지 그리고 코인베이스 이런 비트코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은 지난 밤 사이에 크게 하락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터지는 9.7% 급락을 했고 코인베이스는 2.9% 내린 채 마감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가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도 비슷한 맥락에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중국에서 암호화폐 채굴 업체들을 폐쇄시켰죠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채굴에 대한 수요가 중국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GPU 가격도 조금씩 내리고 있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도 약 1.1% 내린 채 마감이 됐습니다 상품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유가가 다시 한번 크게 반등해 성공했습니다 2.6%나 올랐는데요 일단 달러 약세가 나타났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였었고 또 이란에서 보수파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이 당선된 인물이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란산 원유 공급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유가는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WTA의 가격은 2.6% 올라서 73.55달러에 현재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값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0.8% 올랐었는데요 달러 강세의 랠리가 좀 완화되면서 금값이 반등했다는 분석입니다 0.8% 올라서 현재는 1783.4달러 선의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 게 있는데요 바로 저희 굿모닝 글로벌 팀이 미국 주식 유튜브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월가워즈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프로그램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본방송에서 방송이 됐었던 이항영의 무작정 따라하기도 현재는 이 유튜브 월가워즈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일 오전 굿모닝 글로벌이 끝나고 바로 직후인 7시 20분 내일 오전 7시 20분부터 월가워즈 유튜브 스페셜 라이브 방송을 준비했고 또 특별한 선물도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내일 라이브 방송 꼭 함께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월가워즈 채널을 검색하신 이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애프너마켓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마켓입니다 오늘도 로제타 투자자문 US백조스닥 운영본부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장기물이 승자라는 키워드를 선택을 해주셨는데 사실 채권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긴 합니다만 약간 어려울 것 같거든요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지난주에 연준이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죠 그러면서 두드러졌던 시장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장단기 국채 금리 차이가 굉장히 좀 축소되는 우리가 일드 커브가 플래트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같은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워스 저널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투자자들의 배팅이 약화되면서 미국의 장기물 국채가 선호받고 있다는 제목의 기고를 남겼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단기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장기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전망을 반영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후에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는 꾸준히 좀 오르는 중입니다 반면에 이제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날 반등 전까지 굉장히 좀 하락세를 나타냈었는데요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지난 2월 이후에 최소 수준으로 좁혀지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가 결국은 경기 둔화를 좀 야기할 것이다 라는 예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장기물 금리가 하락했다 즉 장기물 국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워스 저널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에버딘 같은 기관에서도 관련해서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한때는 리프레이션 트레이드로 좀 몰렸지만은 이제는 다수가 좀 물러난 상태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스티프닝과 그리고 플래트닝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스티프닝의 경우에는 뭐 금리 간의 격차가 꽤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경기가 좀 많이 빠르게 과열되고 있을 때 그럴 때 쓰게 되고 또 플래트닝은 좀 정반대의 상황에 쓰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국채 금리의 가파른 상승을 견인한 게 사실 인플레에 대한 베팅인 것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기 긴축이 나타날 때엔 이게 좀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 같으세요? 결국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베팅이 굉장히 좀 거셌잖아요 그러면서 10년 후 국채 금리의 상승세도 굉장히 거세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반대 향상이 나타나더라도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JP모건에서는 이런 분석을 남겼습니다 생각보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감내 의지가 좀 낮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그럴 만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고용지표의 앞으로 더욱더 좀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좀 더해서 긴축 과정에서 우리가 결국은 시장의 변동성을 좀 피하기가 힘들다는 의미로도 좀 해석이 되는 그런 분석들도 시장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해치펀드 거물인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에도 이날 긴축에 대한 힌트만 줬는데도 시장에서 좀 격렬한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반응 없이 연준이 긴축 노선을 좀 지속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는 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부정적인 반응 없이 긴축을 하지는 못할 거다 결국 긴축하는 과정에서는 시장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 정도의 이야기일까요? 뭐 이 마크 잔디, 무리스 애널리틱스의 이코노미스트도 10에서 20% 조정 가능성을 좀 경고를 했는데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례 없는 유동성 장세를 좀 경험을 했고 그리고 또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격렬한 베팅이 나타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축과 관련해서도 물론 이제 과거에 시장과 연준이 소통을 잘 했을 때는 시장의 충격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역사적인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일을 좀 많이 겪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테이퍼링과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시장이 많이 좀 걱정을 한 것 같고요 그런 만큼 이제 좀 객관적인 데이터죠 시장의 밸류에이션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기업 이익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공개해 주시죠 넷플릭스가 ET와 만난다면 이라는 키워드를 꼽아봤는데 어제 뭐 어떤 계약의 협상 타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가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감독으로 알고 있죠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과 단연간에 걸쳐서 영화 제작을 하기로 했다는 그 계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최근 넷플릭스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 것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나 아니면 디진 플러스가 방대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넷플릭스는 본인이 들고 있는 콘텐츠가 좀 부족하다는 점이 부족한 조명으로 꼽혀왔습니다 즉 콘텐츠 공룡들의 경쟁은 심화가 되고 있는데 넷플릭스는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티븐 스피버그와 영화 제작을 위한 계약을 협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은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ET를 제작한 감독으로 유명하고 또 조스라든지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예전에 우리가 봤었던 주라기 공원 요즘 주라기 공원 말고요 옛날 초창기 주라기 공원 등 수많은 블록버스터급 영화를 만든 인물이 바로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입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콘텐츠 공룡들의 노력은 매우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얼마 전에 아마존이 영화 제작사인 MGM을 84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한 것을 들 수가 있죠 사실 팬데믹으로 넷플릭스가 수혜를 받긴 했습니다만 콘텐츠 부족으로 거의 1년 가까이 주가는 횡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과연 이번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과의 계약으로 넷플릭스가 재기의 발판을 노릴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과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데 본부장님 이번 계약과 혹은 넷플릭스에 대한 최근 월가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주가 흐름을 우리가 보면 새로운 콘텐츠, 새 시즌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새 시즌이 나왔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봤다더라 이런 데이트가 나왔을 때 주가가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JP모건에서 최근에도 하반기 신규 콘텐츠 라인업이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더해서 스피버그 감독과의 계약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콘텐츠 기대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키뱅크 같은 아이비에서는 경제 정상화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콘텐츠 제작도 정상화될 것이다 그런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렇듯이 경제 정상화 모멘텀 그리고 콘텐츠를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제작을 많이 못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호재로 해석하고 있는 여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여전히 투자 의견과 관련해서 그리고 넷플릭스와 관련해서는 혼재 양상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데요 왜냐하면 경제 정상화가 결국은 이게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경제 정상화로 통해서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에는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키뱅크 같은 경우에도 가장 최근에는 사람들의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 성장세가 2분기에도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내놨기 때문에 아직까지 역시 팬데믹 수의 주로 좀 카테고리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시장에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애매하네요 경제 정상화 때문에 콘텐츠가 많아져서 좋긴 좋은데 경제 정상화 때문에 가입자 수가 부진하니 나쁠 수도 있고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참 애매한 그런 분석들이 요즘에 좀 혼재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도 이티 세대시죠? 근데 잘 기억은 사실 안 나고 저는 봤던 게 굉장히 기억이 잘 나는데 드라이공어는 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드는 콘텐츠가 굉장히 역사적인 작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콘텐츠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만은 분명히 긍정적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건데요 많이 가진 게 독이라고 키워드를 설정을 해주셨어요 비트코인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 때문에 많이 가졌던 애들이 좀 하락했다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포모 심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때로는 굉장히 시장에서 핫한 자산이나 주식을 안 갖고 있는 게 리스크인 경우가 있잖아요 차라리 갖고 있으면서 고통을 받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부진했던 그런 사례가 나왔는데요 바로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였습니다 이날 좀 급락세를 맞고 말았는데요 중국의 규제 당국이 채굴업체의 90%를 폐쇄하겠다 그리고 거래를 이제 색출하겠다 등의 비트코인과 관련한 암호화폐와 관련한 규제 움직임을 거세게 가져가면서 좀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이날 동사가 4.89억 달러를 들여서 비트코인을 만 3천여 개 더 매수했다라는 발표를 또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로써 이 기업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이제 10만 개 이상이 됐고요 그리고 보유액도 30억 달러 이상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기업이 평균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한 그 가격은 비용을 포함해서 2만 6천 80달러 정도로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좋은 수익권이긴 합니다만 워낙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주가도 연동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말고도 비트코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업들이 참 많잖아요 그 기업들은 어땠을까요? 코인베이스도 그렇고요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스퀘어도 그렇고 오늘 좀 일제히 좀 하락세를 보이고 말았거든요 사실은 이제 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가격과는 상관없이 암호화폐 거래만 많이 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 열기 거래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좀 타격 우려로 좀 전이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비트코인 관련주가 결국은 가격과 연동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줬던 그런 장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이들 관련주가 좀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저희가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BTIG 같은 이 아이비에서도 과거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이 기업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익스포저를 제공하는 좀 좋은 투자처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 당시에 목표 주가로 850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 안에 9만 5천 달러에 도달할 것임을 가정한 그런 분석이다라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그만큼 좀 밸류에이션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주가 수준을 좀 기대하는 그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주가도 지난 2월 고점 대비해서는 무려 55% 정도 지금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비트코인이 잘 갈 때는 이들 기업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은 그런 호재일 수는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좀 상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특히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는 기업들인데 사실 변동성을 잘 버티는 분들은 좀 자산이 큰 분들이 변동성을 잘 버티시긴 하거든요 근데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이런 변동성이 높은 주식에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기업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들 좀 살펴봤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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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